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8회차 정학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보고 싶어도 못 볼 수도 있고 말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고 또한 언젠가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워져도 그리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봅니다 오늘은 27페이지 운명은 각자 스스로 만들어 간다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을 보라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다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받기도 하고 맞기도 한다 그리고 그 태양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에 얽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정관념을 바꾸어라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르는데 있다 그리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자신의 결점에서 재능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장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재능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1리터의 병에는 1리터의 물이 담기고 100볼트의 전압선에는 100볼트의 전류밖에 보낼 수 없지만 인간의 능력이란 훈련이나 개발 여하에 따라 무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다 꿈에만 그렸던 인간이 달나라에 갔다 오는 실정이고 세계의 진기록이 수없이 깨지고 있는 걸 보면 나는 복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깨고 나는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과 노력으로 덕을 쌓아야 한다 현재의 한정된 그릇 속에 많이 다무려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지혜의 그릇 노력의 그릇을 키우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방향과 목표를 잡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의기소침에 체면을 걸어 소극적이고 퇴보적인 인생살이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주팔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병에 걸려 해원하지 못하는 것이리라 그래도 혹여 불안함이 있다면 선제식으로부터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반드시 답답함을 깨트려 불자들이 앞날에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리라 예수님께서의 운명은 각자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경영의 원칙 원수모아 체크에는 첫째 과거는 어떻든 내일은 백지이다 둘째 핑계를 대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가하다 셋째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내일 당신이 무엇을 갖게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자기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책임은 결국 자신이 지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늘 최선의 날 최고의 날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제8회차 정암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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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